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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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을 고의로 하게 되는 입장 되고 난이 좋나봐 기분을 폭력으로 풀고 그 아이는 미안하다 빌고 빌며 무릎 꿇고 그가 당한 것을 되풀이하듯 무자비한 폭행 속에 손에 지어진 실수는 마치 살 수가 되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서롱색의 사인으로 친구의 목에선 검붉은 선이 그려지며 결국 넌 부딪히고 싶던 악마 손을 잡았어 전부는 광경에 두렵기만 해 고풀린 두 다리는 바닥 감았다 작게 휘명질러 기간 후 평원에 선 그 아이 어머니는 우를 붙이지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 두 발목에는 그동안 들었던 가방에 침보다 무거운 괴리감이 걸쳐있었어